은바패 선수가 아빠라 할까? 아, 은바패? 아빠가 더 빨라 은바패 더 보다. 아빠가 더 빨라 은바패 더 보다. 표정 봐. 무슨 소리야. 진짜로. 아빠랑 은바패랑 1대1 하면 아빠가 이길걸? 1대까지 웃고 있다 눈에 가지고. 우선 질러놓고 보는 거야. 만날 일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니까. 아빠가 잘하는 것 같아, 은바패가 잘하는. 은바패 선수. 은바패 선수. 은바패 선수. 아빠가 호날두도 태클 걸었잖아. 아빠가 가이차 태클 들어갔어. 어? 뭐라고? 가비 태클. 우와, 가비 태클. 파울이잖아. 파울 아니거든? 파울이잖아. 옐로우 받았잖아, 옐로우. 근데 같은 종목을 운동하니까 할 얘기가 되게 많네요. 아니, 수비하려고 열심히 하다보니까 그런 거지. 너도 시합하다보면 임준이 너도 만약에 자책골은 안 넣어봤어. 자책골은 안 넣어봤어. 어? 오 마이 갓. 무슨 얘기야? 어? 자책골만 안 넣었어도 승린데. 갑자기 왜 자책골이 왜 나와? 아침부터 갑자기 생각나잖아. 이게 엄청 유명한. 자책골은 골키퍼가 알아서 문망 넣고 승린데. 아, 어떡해. 아, 어떡해. 참. 맞습니다. 경기장에 들어갔을 때 2분 전에 들어갔어요. 교체로. 2분 남기고. 2분 남겨놓고요? 정말 극적이다. 정말 극적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3대2로 저희가 이기고 있는데 감독님께서 3대2 스코어를 지켜라. 지켜라. 찾아갔어요. 한 3일 지나고. 야, 그거 막을 수 없었냐? 야, 그거 막을 수 없었냐? 야, 그거 막을 수 없었냐? 야, 무슨 소리야? 야, 젖반하다 아닙니까? 갑자기. 아니, 솔직히 뭐 왜. 오늘 뭐해? 스케줄 어떻게 돼? 이제 아빠와 같이 헬스장 내려갈 거야. 아, 운동하러? 응. 혼자 가면 안 돼? 응, 안 돼. 아빠가 좀 어제 늦게 들어왔잖아 일하고. 제가 억지로라도 아빠랑 같이 가서 운동을 해요. 아빠가 있으면 이제 잘못된 걸 고쳐주고 운동도 더 시켜주니까 아빠랑 같이 가요. 아빠에 대한 믿음이 되게 있다. 그러니까. 아빠 너무 좋아한다.